너무 만만하게 굴지마 할 때는 영어로 don't be such a pushover 라고 자주 말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그냥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 표현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암기만 하면 이게 오랫동안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게 최고예요 that's the best way ok 그래서 볼게요 자 push over 에 이 단어에 보시면 push 라는 단어 보이시죠 push 가 뭐예요 밀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over 는 뭐 넘어지게 넘어가다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밀면 넘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에요 만만한 사람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push over 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이 만만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람 말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push over 라고 하면 뭐 식은 죽 먹기 아주 쉬운 그런 일 이런 것도 push over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구요 오늘은 이거 만만한 사람 push over ok 그래서 야 너 너무 만만하게 굴지 마 이럴 때는 don't be such a pushover don't be such a pushover 그는 딸바보이다 어 여기는 근데 만만한 사람이라고 써져 있지 않은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딸바보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뭐예요 딸에게 되게 만만한 부모를 딸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ush over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는 딸바보이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그는 만만한 사람이다 he is a pushover 영어에서는 딸바보라는 표현이 없어요 he is a pushover 누구에게요 딸에게 딸한테 to his daughter he is a pushover to his daughter that means he listens to everything his daughter says and does everything she wants 오케이 자 push over 만만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구요 o o o o o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